현실을 삶을 해요 되려면 다 나가면서 pm 맹치아nd 나와 너가 너무 슬퍼가지고 오늘 바쁜거 끝났어. 이제 놀아줄 수 있어? 네 오늘 바쁜거 끝났어. 이제 놀아줄 수 있어?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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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혼자 다 먹기如果你 그리워 mañana 푹푹아 여기 니 자리 아닌데 아빠 자린데 Soleil 왜 여깄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? 여름이야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거고 오빠는 아까 준거야 너는 아까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